학부때 경주로 답사와서 그때도 여기 교수님들하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연세대학교의 이인재 교수님하고 와서 설명을 줬던 기억이 나네요 사학과 교수님들하고 오면 문화의적이 답사로 오잖아요 사학과 선생님들은 역사 얘기를 하세요 원성안과 관련된 역사 얘기나 이런 거 하세요 근데 문화재에 오면 일단 역사 얘기는 앞에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저 성물은 무엇이고 저 석주는 무엇이고 가령 이 고부는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된 것이고 언제 조성이 된 것이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역사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러면 그냥 사진 띄워가지고 교실에서 책 보면서 공부하지 굳이 여길 왜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현장에 왔으면 현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가령 우리가 63필딩에 간단 말입니다 63필딩에 가면 63필딩에 가서 63필딩 역사만 듣고 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63필딩이 이게 몇 층짜리고 이게 내부에 들어간 뭐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떤 공법을 만들어졌고 겉에는 옛날에 금을 발랐다가 지금은 금이 아니라 금 색깔이 나는 어떤 물질을 발랐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역사 얘기만 해 근데 그게 이제 건축과에 오면 또 건축 얘기만 해요 제가 또 박사한테 건축 건축과 잖아요 또 그러면 건축 얘기만 해 건축 건축만 그리고 또 이제 미술사학과 이런 데도 다 따라가면 미술 얘기만 해요 나는 그런 게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난 이런데 가면은 역사도 살펴보면서 문화유산도 살펴보고 미술 예술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살펴보는 그리고 그렇게 살펴봐야 그 유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? 그래서 한 분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 아니냐?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지 어르신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principal 감사합니다.